여기 할리갈리 일정이 누구예요? 고등학생인 것 봐. 뭐야, 뭐야. 너무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저런 동그란 안경들 오랜만에 보여. 지금 한 200판 조금 넘게 해 왔는데. 9년 동안 했어? 이게 딱 쳤을 때 그 쾌감은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에 희열이 있어요. 하지만 저 순수한 얼굴 속에 실력이 숨겨 있습니다. 승률 100%에서 나오는 자신감. 과연 그녀의 할리갈리 실력은? 할리갈리 좀 친다는 우리 제작진이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좀 느려 보이는데, 근데? 제작진 너무 느려 보이잖아. 제작진끼리 토너먼트를 해서 뽑힌 PD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뽑혔다고? 아니, 너무 좀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더럽게 못하나 보다, 제작진. 아, 저거요? 여기서 잠깐! 자, 할리갈리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카드를 차례로 넘겨서 같은 모양의 과일 5개가 모이면? 눌러야지, 눌러야지. 지금 눌러야 돼. 계산을 잘해야 돼, 이게. 카드가 모두 소진되면 패배합니다. 아, 우리 로운이랑 한번 해 봐야겠다. 아, 재미있겠다. 자, 보시죠. 자, 이제 갑니다. 눈빛 봤어요, 지금? 아, 그니까요. 승부사야. 아, 이게 뭐라고 땀이 나네? 이게 뭐라고? 이게 순발력, 뭐 계산. 다 필요합니다. 아, 차야 돼! 다섯 개, 다섯 개. 아, 이게... 근데 간만의 차이였어.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이것도 쳐야 돼요. 반응 속도 뭐? 찐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빠르긴, 빠르다. 지금 되게 빠른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해 볼게요. 오, 잘한다. 우와, 나 못 봤어. 우와, 나 못 봤어. 이번에도 역시 예지 승! 우와, 표정 봐, 표정 봐. 결국 종 한 번 치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잘한다. 진짜 빠르긴 하다. 진짜 빠르긴 해요. 상대가 한 명이나 쉬었던 건 아닐까? 검증 난이도를 높여봤습니다. 어? 네 명이서 할 수 있어? 그럼요. 이게 다인원인이 재미있어요. 네 명은 힘들어요. 시작! 야, 이거 쉽지 않다. 어, 차! 빨리 차! 500!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진짜 빠르다. 내가 지금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있어서 그러고요. 지금... 아, 눈이 커지네. 지금 이제 보시면서 다섯 개 나오면 치세요. 다섯 개 나오면 앞에 버튼을 누르세요. 아이고, 자, 막 이거 잊어버iona 그랬어요.